여러분,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인간의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자기과시 능력이고 우월의식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 말이 옳아 라고 입증하려고 쓸데없이 자존심 부릴 때도 되게 많잖아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자기과시 능력, 또 우월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바로 이런 우월의식, 자기과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어쩌면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제자들 세계에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남보다 더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이 우월의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악하고 타락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보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바리세인들의 영성은 끊임없이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성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이 바리세인의 영성, 이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암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칭찬받고 조금만 자신이 남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되면요. 바로 이 우월의식이 튀어나와요.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의 모습에서 바로 그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 가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 자신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장단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사실 굳이 다른 제자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저 주님 안 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에 들어있었던 암적인 존재인 우월의식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에 있었던 이 암적인 존재인 우월의식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죄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베드로는 실제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아마도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발견하면서 이 우월의식을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가 더 타락한 죄인이라고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모두가 다 심각하게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직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우리가 조금 거룩해 보이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부패와 타락이 감추어졌다고, 조금 거룩해지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암적인 존재가 바로 이 우월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혹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보이는 것이 있거든, 그것은 내가 더 남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우월의식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월의식을 버리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